이 영상은 제가 1년 전에 찍은 영상이구요 해당 방에 다음달 중순 2월 14일 15일 쯤에 이사를 나간다고 합니다 건물 깔끔하구요 신축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건물은 많이 깔끔한 편이고 1.5룸입니다 신축급에 1.5룸 사실 요즘에 신축 첫입주 1.5룸 이 정도면은 한 1000에 한 70 하는데도 있을거에요 그래서 첫입주는 사실 좀 비싸고 여기가 다른 원룸도 그렇고 1.5룸도 그렇고 가격대비해서 방에 좋습니다 현재 주인이 받고싶은 가격은 1000에 55만원 관리비는 6만원입니다 그래서 방 크기도 제가 재서 좀 이따가 할거구요 옵션은 TV까지 있어요 TV까지도 옵션이 있고 위치가 저희 사무실 뒤편 조원초등 그러니까 친대방역하고 구로디에텔러 사이 조원초등학교 근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영상 찍은 이 방이 나온다고 해요 딱 이제 1년 이거 영상 찍은지가 1년이 조금 더 됐는데 그거 방에 나온다고 하구요 어 그래서 관리비 6만원에 전기가스만 따로 인터넷하고 수도랑 TV 유선 방송까지는 포함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까 미리 연락을 주고 세입자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요 보실 분들은 미리 꼭 연락을 주시고 오시는게 좋을 것 같아 시간을 좀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길이도 방 길이를 그때 쟀을 때 음 얼마였냐 2m 70에 2m 90이었어요 주방 공간은 거의 방만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획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. . looks like . . . it .